경남도가 난임 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0월 난임 시술비를 확대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난임 검진비를 지원합니다. 지원 범위는 난임 검사에 들어가는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로 부부당 1회에 한해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. 경남에 주소를 둔 난임 부부는 누구나 보건소에 지원할 수 있으며, 대상자로 결정돼 검진을 받으면 이후 검진기관은 시군 보건소에서 20만 원 한도 내에서 검진비를 청구합니다.